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랑한다고 예쁘게 안아준다면,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, 얘들아 우리 신발 다 모아봐, 얘들아 봐봐. 와, 나 그래도 끝냈다, 끝냈다, 하나 끝냈다. 이거 어떻게 묶었어, 어떻게 묶었어? 끝인가? 불안하네? 박지효! 지효! 지효야! 검색하게, 언니? 찍어볼게. 아, 무슨 그런 준비부터 헤매. 아니, 우리 끝낼 수 있다고. 오오오오오오오, 났다 났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또 천진다! 도망진다 도망진다 안 돼! 야 이거 어떻게 생각을 안해 간다 팟! 안 보여 여기 시작! 간다! 원래 그런 거야? 이런 거야? 재밌다 비즈, 목걸이, 마무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응 그러게 오빠 안 보여 제일 어린다 왜?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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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행히 다행히 다행히 나 뭔가 했어 이해 잘 된건지 모르겠어 고마워 고마웠어 고마워 이게 됐다! 이 정도면 오 됐다 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래도 했어 그래도 언니 우리 만들었다 대박이야 언니 뭐해? 몇 시간 한 거야? 진짜 몇 시간 한 거야 이거 하는데 감독님 몇 시간 했어요 저? 다시 만들었죠 아 뭐야 나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쥬쥬쥬쥬쥬 아까 잘못 내가 너무 힘들다 얘들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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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나와 잘 나온다 귀엽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고마워 감자 왜 이렇게 맛있어? 어떻게 해 고구마 다 있어? 고구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? 진짜 맛있다 고마워 고마워 뭐야? 고마워 무저다 나도 조금 멀리게 고마어요 고마와 잘 찍히지 전에 내가 지울 거야 귀여워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? 귀여워? 해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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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완전 이상해 어머 엄마야 너 제모 좀 해주셨어 얘들아 근데 배고파? 마시멜로 구워줄까? 야 조금만 구워보자 이거 이 마시멜로 저번에도 주셨다가 똑같은 거예요? 여기 참 맛있는데 여기 있어 언니 사나 언니 적어도 돼요? 네 채영아 뭐 먹고 싶어? 나 그거 소고기 돼지고기 호나오크 나 너무 뭔가 마시멜로 느낌이었어 그거 맛있어? 근데 마시멜로 주면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이미 있나? 아니? 내가 해줄게 잠깐만 연기가 너무 나온다 이거 맛있어? 응 너무 맛있어 응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완전 소리치는 거 안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모르겠어 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다시 만든 거야 거의 2시간 넘게 걸렸어 이 마시멜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? 마시멜로 어디서 하냐고 너무 좋아 이 마시멜로 이게 토마호크야? 그렇게 해서 해야 돼? 이거를 좀 덜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맛있어 삼겹살 한 두줄만 진짜 맛있겠는데? 묵은지도 해야지 가운데 여기 얼마나 맛있게요 와 빠졌어 소리 봐 미쳤어 와우 아 그거 쓸 수 있어 미나야? 줄랑어 이거 봐봐 우와 짱이다 맛있겠다 진짜 언젠가는 오늘도 과거가 되겠지? 2년 뒤에 3년 뒤에 이런 거 보면 아우 이럴 것 같아 와 마늘 짱인데? 와 가운데 줄 봐 우와 아우 야 나 진짜 잘했어 봐봐 밑에 봐봐 그 기름에 볶음밥 김치랑 김치 와우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봐 내가 마늘 잘랐어 오우 잘했다 오우 잘했다 오우 잘했다 오우 잘했다 오우 잘했다 오우 잘했다 아유 귀여워 일로 와 오우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저렇게 두꺼울 수가 있어?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먹었다 야 미쳤다 그거는? 토마호크 토마호크 토마호크? 절이고 있어 이거 삼겹살 먹고 토마호크 구워줄게 준비할게 준비할게 와우 얘들아 일단 먹자 김치 와 김치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고마워요 구워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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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줄까? 여기? 음 이게 삼겹살인가? 그러다 흑돼지 같아 흑돼지 같아 흑돼지 같아 네 그렇다 맛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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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음 으음 으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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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진짜 대박이다 으음 근데 오베트살 같아 근데 선물을 왜 주는 거야? 나는 다음 티티티 선물 해줄 사람 했고 나는 안 해줄 사람 이렇게 했었어 노! 예스! 아로야 고마워! 다 가져왔어? 네! 자 그럼 누구부터 줄 거예요? 다현이가 많으니까 다현이가 갈까? 저는 다현이 선물을 시켰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배송이 지연돼서 자! 보시죠! 아 고마워! 자 제 선물은요 언박싱! 이게 뭐야? 다현 씨가 제일 잘 쓸 거 같은 걸로 정말 잘 쓸 거예요 나 진짜 센스 있지 않아? 손톱 붙이는 거 나 별로 안 들었는지 아니야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그냥 주면 될 때 뭘 빼요? 빼야지 예뻐 보이니까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이거는 아리 거랑 노 거 들어가 있고 이건 노 거 아 인형 아리 인형 아리 거까지 챙겨주는 와 댄스 아 이거 파우치 너무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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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현 언니 닮았어 응 닮았다 내가 제일 갖고 싶어했던 거 우와 감사합니다 선물 받는 거 축하합니다 선물 받는 거 축하합니다 나 이거 봤어 되게 싫어서 뭐야? 반갑게 돼 축하드려요 아 반성 안 해 이렇게 너 이거 멋있겠다 우리 거의 다 준비하는 게 너무 웃겨 수익이 되나? 준비 안 했다고? 준비 안 했다고? 핵서 민이가 뭐가 있어? 네? 아직 안 해도 돼 아직 나도 초콜릿이 아닌가 좋아하는 집인 거 같아서 맛있지? 나 여기 저 완전 좋아해 맛있게 나 나라님 먹었다 울었다 너 생일이 돼 오늘 생일이 해 그냥 네? 아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효? 저 지효 언니만 나 아니야? 헉? 아 진짜야? 그래 맞아 너 아니야 나도 그래서 어 채영이가 돼 진짜요? 내가 한번 받을게 준비한 거 언니 딸로 줄게 그러면 아니 왜냐면 지효 언니를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이거는 지효 씨에게는 무난하게 좋아해줄 거 같은 그런 선물을 얻어서요 봐보세요 나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뭔데? 뭐야? 아 궁금해 오 박 씨 오 박 씨 그렇군요 아 이거 끝나면 꺼내려 상상해보세요 아니 안 해봐 언박싱 해주세요 저 이제 꺼내볼게요 네 네 하루에 심을 담아 오로라 소주 택 진짜 예뻐 예쁘지? 너무 예쁜데?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인짜땜 오 나 인짜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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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인짜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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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나 줄래 나 다행히 부럽다 야 장난 아냐 이거 어 지효 부럽다 지효 부럽다 나 생일 같아 미안하면 놔둬라 지효 내년 생일 하지 말자 왜 내년 생일 하지 말자 어 무거워 와 물 뭐야? 아니 진짜 고민하면서 골랐어요 가현이 어디 빙철 안 가는데 1년에 2분밖에 안 가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.. 너무 고맙다 곧 여름이고 샤워도 자주 하고 지효 언니가 깨끗해지라고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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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씻을게 아니 그 말이 왜 이렇게 그리고 지효 언니가 피부가 건조하다고 맞아요 귀엽게 줬어 저는 하나는 생일선물이고 하나는 생일선물 내년에 아니 올해 아니 못 준 건데 그게 잘못 배송이 와서 다시 잘 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런 빈티지 느낌이네 너무 귀엽다 안쪽이 되게 귀엽다 안쪽이 되게 귀엽다 좀 차분해지는 게 깊은 뜻이 있죠 아 재밌다 음이 부여 너무 재밌는데 나 되게 큰 접시인 줄 알았는데 뭐야? 귀여워 여기다 밥 먹으면 돼요 소식하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야 너 조금 먹으래 이렇게 동생들이 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도 오세요 아 네 아니 엄청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또 물 건너 왔어요 아 멀리서 왔네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약간 그 언박싱 해보세요 향초구나 향초구나 우와 지효 오빠는 냄새난다고 왜 그래 나한테 여러분 근데 이게 봤는데 저 소심해요 저 이거 진짜 1년 동안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의미겠어요 랜덤 색깔이에요 그래서 무슨 색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불 피운 적 있는 거 같은데 아 나 향초 좋아해요 그쵸? 근데 그거 진짜 예쁜 거라서 진짜 예뻐요 우와 이거 또 받침도 오 되게 예뻐 맞아 안에서 다른 색깔이 나오고 그렇죠 손누나 봐 감사합니다 네 냄새 없이 다 줄게 인생은 다 줄게 맛있겠다 진짜 흠 으응 와아 와우 뒤집어도 될 거 같아 맛있겠다 오오오오오오오 정혜연이네 본집 갔을 때 생각난다 그치? 잘 와 으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여기에서 하루 자고 싶다 진짜 아 이러고 내일 쉬면 짱이겠다 그치? 얘들아 여기 부위는 새우살 여기 새우살이에요? 어 조금 달라요? 어 여기 여기 새우살 이제 미쳤다 미쳤다 진짜 다들 소고이가 다 돼지 보고 왜 좋아? 못 골라 난 둘 다 좋아 아 그치? 나도 삼겹살을 못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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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꼴리겠어 제일 맛있어 진짜 이거는 등심 됐어? 다 구웠어 빠르지? 어 진짜 맛있다 아 배부르지 건강한 배부름 맛있어? 진짜 맛있다 내가mez 제가 볼 아내 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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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ll 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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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하늘 하늘 보면 떠올려 Oh no no 잊혀질지가 않는 날 내가 웃을 수 밤의 무기조차 히트럭 베이바이 두뇌이 바바바바바이 밝혀졌던 맘을 녹이고 마는 걸 와 너무 멋있어 어쩌겠어요 뿌이뿌이 씨? 편했어요 그냥 부담 없이? 네 부담 없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마워요 고객이 할 거도 맞아요 지우스랑 소현 씨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뽀뽀했어요 뽀뽀 그러니까 고마워해야죠 저는 저는 우주 대스타잖아요 연이 우주를 못 하셨다니까요? 총소 스타 아니 총소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치우고 가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여기서 그러면 저를 총소 스타로 만들어 주신 분 누구예요? 어디 계세요? 여기 두 분이 만들어주셨어요 서포트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서포트 같이 해줘야 되니까 네네 여기 세 분이서 열심히 하실 거예요 어쨌든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놀았고 저희가 힐링 캠핑 이후로 또 이렇게 1년만 먹었고 1년만 먹었고 진짜 거긴 했죠? 진짜? 그때도 완전 더울 때였잖아요 1년이야? 아 맞아 2년이요 다들 즐거웠나요? 네 습니다 그럼 다음 티티 씨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지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아직 모르니까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타임 투 드라이 안녕 안녕 우리의 세상을 알고 싶어 이제 갈게 새빨깍게 물들어 와라 Oh Sunset 음식물 버린 쓰레기부로 어디있어? 우리 놀 여기 잠시만요 새거즈 여기도 있어요 핑크 화이트 누구야? 지우야 어? 지우야 너 원래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 아이잖아 핑크 화이트 나 유정현인 줄 뭔가 그라데이션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데 너 너무 작아 정현이 잘했네 제 옆에 눈 뭐야? 너무 작아요 정현아 언니 발 사이드도 모르고 어 제 핑크 싱걸 어떻게 해 이거 누구예요? 지우야 너 너무 작아요 정현아 지우예요? 해달라고 하지 해달라고 하지 나연 언니 이거 이거인지도 몰랐어요 이거 부러지는데 울어가는 거 언니 울었어 진짜 마음으로 울었어 한 시간 했는데 바닥으로 서포춘서 괜찮다 이거 나 신랑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 스크츠 때 신으면 짱이겠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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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